상암동 클라스 이기호씨 탈모 전문가 모발이식 전문가 백현욱 원장과 계속 함께 할 예정이고요. 도시락보의 탈모 고민이 있는 이도성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도성 기자는 머리가 많아 보이는데 고민이에요? 저는 정해진 숙명이랄까?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다 머리에서 지치 나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간 문제이지 결국엔 그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꽤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젊은 층에서도 머리 빠져서 고민인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상클 인스타그램 jtbc 언더바 상클 계정도 많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이도성 기자 오늘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그거 신기하던데 저희는 상클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원장님 유튜브에서는 따로 하시는 인사말이 있던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하는 건지. 안녕하십니까 모발 수호자 백현욱입니다.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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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 말고 풍성. 안녕하십니까 모발 수호자. 모발 수호자. 풍성. 저는 원래 원장님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보다가 수술 모자 쓰고 이렇게 기타를 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타리스트인데 컨셉을 자꾸 의사처럼 하나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보통 치시는 게 아니고. 세션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녹음도 참여하시고. 엄청 잘 치세요. 전문가 있구나. 맨 인 더 미로 이런 것도 치시고. 보셨네요. 재즈 노래도 하시고. 지금 이거구나. 아 이거. 아 이거 플라이밍 지도몬이네요. 아니 근데 완전. 와 어떻게. 원장님 신문이 또 멋있으셔. 왜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미간에 지금 약간 불만이 생기는데요. 아 미간이요? 미간이 예술의 미간. 저렇게 하셔야 됐나. 어떻게 조절이 안 돼요. 연주 심장하다 보면은. 왜 그 기타리스트 산타나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최고의 기타리스트는 연주할 때 가장 못생긴 표정이 나옵니다. 못생김이 신령이다. 그런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실물로 직접 되니까 저 너무 멋있어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수술실에서 수술 끝나시고 정리되면 쉬시는 거예요? 아니요. 수술방이 옛날에 저희가 수술방을 두 개 썼었어요. 밑에 이제 다른 의사들도 두고 이래서 두 개 쓰다가 그분들 나가서 개업하시고 저 다른 의사 안 뽑았거든요. 방이 하나 남는 거예요. 비어있는 방이니까. 비어있는 방이니까 거기를 좀 넓고 그래서 제가 제 방으로 쓰는데 좋죠 뭐. 아니 근데 찾아보세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취미로 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잘 치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대학교 때 밴드를 했잖아요. 맞아요. 보면은 이분 진짜 잘 친다 싶은데 이분 진짜 잘 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디토 같은 거는 류진스의 디토 커버하신 거는 조회수도 진짜 엄청나고 너무너무. 오늘 탈모 얘기해야 되는데. 탈모 얘기하시죠. 디토 너무 좋아요. 기타 인생. 근데 원장님은 사실 오늘 이렇게 계속 모자를 쓰고 기타를 치셔서 저는 속으로 원장님도 탈모 고민이 있으셔서 이쪽을 공부하셨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사실 탈모가 있어요. 그래요? 약도 먹고 있고 사실 뭐 잘 가리고 나온 것도 있고. 곧 수술 받아야 됩니다. 진짜요? 수술 받으셔야 돼요? 네. 받아야 돼요. 근데 옆에서 보기엔 약간 빽빽파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근데 잘 요령이 있습니다. 앞쪽 M자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주변의 원장님들이 백원장 3시간만 내 내가 심어줄게. 막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럼 동료분들 중에 제일 믿음직한 분에게 가시겠네요? 그렇죠. 그분 누군지 알아봐야 돼요. 그럼 거기에 환자분들이 너무 몰릴 것 같아서. 또 그게 또 약간 배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농반 진반인데 셀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완전 불가능해요. 하긴 뒤를 해야 되네요. 이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고 확대경 끼고 이렇게 하나씩 심어도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대충 꼽을 수가 없어요. 셀프라뇨. 농반 진반으로 그래서 아까 썼습니다. 근데 그 요즘 고민이 또 삭발을. 아 삭발. 제가 얼마 전에 방송 나가서 그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삭발. 제가 그 수술할 때 환자분들 중에 이제 많이 심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수술할 때 꼭 삭발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삭발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이렇게 몇 번 드렸는데 환자분들이 되게 주춤하시는 거예요. 근데 삭발이라는 거를 나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환자들한테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 너무 권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밀어봤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밀었는데 저한테는 딱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너무 편한 거예요. 두상이 또 이쁘신가 보다. 보기 좋다기보다는. 보기 좋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제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크게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제 성격에는. 그리고 뭐 이제 애도 다 키워놨고. 뭐 제 일에 그냥 신경 쓰고 싶고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별로. 그럼 밀었는데 저는 그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애들도 말을 잘 들어요. 아침에 야 일어나. 그럼 벌떡 일어나요. 삭발한 모습을 보고. 약간 약간. 약간 형님인 줄 알고.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뭔가 탈모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는데. 멋있었다. 멋있었다. 편했어요. 편하고. 다른 분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기. 삭발 얘기 나오니까 궁금한 거 있는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삭발을 하면 또 머리 숱이 많아진다. 아 맞아맞아. 이런 얘기 안 할 때. 맞아맞아. 그게. 일리가 있나요. 아기들 베넷머리 한번 밀어주면은 뭐 머리숱 늘어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머리를 민 다음에 곧바로 올라오는 모발들이 좀 까실까실하니까. 조금 딱딱하고 굵게 느껴져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몸에 난 털 자꾸 깎으면 털 더 많이 난다고. 깎지 말고 레이저로 제모해야 된다고. 그런 그러잖아요. 그것도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랑 값도 걸리고. 레이저 제모 업체에서 퍼뜨리면 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저희가 워낙 탈모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사실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녀노소. 그리고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생길 문제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각자 질문을 3개씩 준비했는데. 조금 빠르게 원장님께 답변을 들어볼게요. 먼저 저부터. 검은 콩. 검은 깨.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머리카락이 검게 잘 난다. 좀 풍성해진다. 이런 속설은. 답변 엄청 챙겨 먹습니다. 왠지 아닐 것 같아요. 사실 검은 콩에. 검은 깨에. 모발이 자라는데 필요한 어떤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미네랄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탈모 치료하는 데 쓰는 어떤 치료제들 효과를 100점이라고 보면 5점 미만. 5점 미만. 5점 미만. 5점 미만. 숫자로 체크하기 좀 힘들 정도.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 나 약 먹고 있는데 오늘부터 나 검은 깨 먹을 거니까 약 끊을 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을 포기하고 5를 선택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만을.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다른 영양제를 시작했으니까 이거 처방받은 거 안 먹을래. 이렇게 하면서 한 몇 년 있다가 다 날아가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하긴 우리가 머리카락 때문에 검은 콩을 1톤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 하은행크가 본방송에서 질문하긴 했는데 조금 다시 한 번 여쭤면. 요새 워낙 탈모 샴푸 이런 거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저도 씁니다. 하나의 트렌드예요. 그런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쓰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두 종류나 쓰는데 저는. 이게 정말 시장도 너무 크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맞죠, 맞죠. 학회에서도 이제 조심스러운 내용이기는 해요.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탈모 샴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두피 안으로 흡수돼서 뭔가 영향을 미치기에는 샴푸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짧아요. 그러네. 너무 짧아서 그게 두피를 흡수돼서 뭔가를 작용을 하기에는 저희가 미녹시딜처럼 바르는 약물들도 보통은 바른 다음에 한 시간 정도 머리 감지 말라고 하거든요. 흡수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기 전에 하죠, 그래서 많이. 네, 자기 전에 하고 그러는데 샴푸는 그거보다 조금 더 미미하잖아요. 미미하기 때문에. 하지만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효과랑 비교했을 때 검은콕이랑 비슷한 정도. 검은콕이랑 비슷한 정도. 진짜요? 그런 정도로 저는 생각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럼요.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꼭 후회하세요. 그때 탈모 샴푸라도 한번 써볼까. 그렇죠. 하는 건 다 해봐야죠. 그러니까요.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건 좋지만 이게 메인 치료법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샴푸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이어서 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더 빨리 진행된다. 이 말은 사실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건 제가 볼 땐 머리 감을 때 머리가 빠지는 걸 제일 많이 보잖아요. 평소에 떨어지는 건 어디 잘 찾아야지만 보이는데 머리 감을 땐 보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머리 감는 횟수는 탈모랑은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래요? 전혀 연관이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예를 들어서 너무 건조하신 분이 두피가 너무 건조하신 분이 세정력에 너무 강한 샴푸로 하루에 두세 번씩 감는다. 이러면 각질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많이 가렵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피 안 좋게 되고 그럴 때 좀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너무 지성이신 분들이 요즘 노프라고 해서 샴푸 안 하는 거.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 분들 막 기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를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염증도 생기고 너무 제거가 안 돼서. 그런데 진짜 자기한테 맞는 샴푸 차는 거 어려워요. 저는 그냥 코스코에서 제일 싼 거 하고. 왜냐하면 고민이 없거든요. 저는 좀 빽빽하죠. 부럽다. 부럽다. 푸드로 빽빽이에요. 정말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좀 딸리니까 이거라도 자부심이 좋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 좋으세요, 이 정도면은. 네, 좋으세요. 지금 필리님이 당황했어. 지금 뭐 하냐고요. 근데. 좀 하나만, 하나만. 그럼 샴푸의 마지막 3.5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럼 선생님은 머리를 어떻게 감으세요? 그러니까 감는 어떤 탈모 전문가가 이렇게 감아라. 좀 얘가 좀 생활 속. 안 그래도 브라이언 미님이 딱 탈모 예방에 좋은 머리 감는 방법. 매일 감아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횟수는 본인 두피 상태에 따라서 횟수는 본인이 샴푸 종류나 아니면 샴푸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두피에 어떤 가렵거나. 두 편감이 생겨요. 가렵거나 뭐가 낫다거나 아니면 기름이 너무 많이 떡진다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물 온도, 스크럽 할 때 손에 어디로 하나 이런 것에 다 신경 쓰시네요? 저는 그냥 요즘 신경 쓰지는 않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장원, 미장원 미용실 가도 머리를 감겨주실 때 보면 뒤통수 위주로 이게 편하시니까 여기를 많이 문질러주시더라고요. 시원하긴 한 뷰.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저는 할 때도 보면 이쪽을 조금 더 한 30분 정도. 30분이요? 죄송해요. 30초. 깜짝 놀랐네요. 머리 깜짝 놀랐네요. 오늘 그래서 주변 30분씩 할 뻔했어요. 30초 정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마사지를 잘 해주고. 그다음에 헹구는 것도 30초 이상. 꾸준히 30초 이상을 꼭 한다고 생각하고 30초가 생각보다 꽤 길어요. 꽤 길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조금 더 잡아야 돼요. 4, 50초 이렇게 잡아야 돼요. 조약하게 조약하고. 두피 검사해보면 여자분들이 더 지저분해요. 맞아요. 특히 뒷머리 여기는 잘 안 감기거든요. 이거 생각 못했네요. 진짜 이렇게만 하지 앞머리를 제대로. 여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데인데. 선생님 근데 그런 말도 있어요. 이렇게 두피를 자주 톡톡톡톡톡 두드려주면 머리가 자란다. 진짜 질문할 거 많다. 저 그거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예요? 그게 이렇게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래서 모발이 자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탈모의 원인은 떨어진 혈액순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되지만. 제가 볼 땐데 이건 뭐냐면요. 안 하는 것도 안 돼. 모든 탈모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내가 이걸 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조금 릴렉스가 된다 그러면. 하는 거죠. 취미로 하는 거예요. 큰 기대 없이. 지난번에 무슨 브러쉬 같은 거 팔아가지고 샴푸 붙인 다음에 이렇게 긁는 거 있더라고요. 맞아요. 시원하고 좋다고요. 시원하고 좋으면 스트레스 좀 떨어지면은 그럼 또 탈모해도 좋은 거예요. 그 정도 기대치를 갖고 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도성 앵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예전에는 탈모하면 사실 할아버지들, 아저씨들 고민했는데 요즘은 제 주변도 그렇고 20대부터는 탈모 고민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요. 병원에도 많이 찾아오시네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로 탈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저만큼 빠진 것 같고 탈모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데 저희 아버지 때 분들이 이 정도 빠졌다고 피부과 가서 약 받고 안 그랬거든요. 이마가 넓어야 뭐. 근데 요즘 친구들은 M자 탈모가 뭔지 알고 초기 탈모 증상이 뭔지 인터넷에 쫙 갈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로 잡히는 숫자가 확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인식이 높아져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탈모 환자도 좀 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모라는 게 사실은 선진국형 병이에요. 그래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처럼 잘 먹고 잘 살 때. 그러니까 뭐냐면 영양 섭취가 과도하고 성인병이 올라갈 때 탈모도 같이 올라가요. 되게 신기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잘 먹고 영양 공급도 좋고 이러니까 탈모가 아무래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대한 답이 뭐였냐면 스트레스의 지수가 사람들이 높아서 그렇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영양 공급이. 영양 과잉. 과잉. 순대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말해서. 영양 공급이 과잉. 어제 저를 반성하게 되네요. 떡볶이에. 떡볶이에 순대튀김까지 먹었네 혼자. 스트레스도 있겠죠. 뭐 약간. 아 그렇구나. 하나 더 있어요. 요즘 같은 게 계절 넘어갈 때 환절기 특히 봄에 미세먼지도 많고 하니까 이때 좀 탈모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뭐냐면 탈모가 악화된다기보다 보통 이제 탈모가 없는 사람들도 통계적으로 저희가 하루에 머리 빠지는 양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재보잖아요. 그러면 환절기 때가 제일 많아요. 몇 가닥 정도 빠져요? 보통은 저희가 2, 30개 정도. 이 정도를 평균으로 보고. 그래요? 50개가 넘어가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절 때 특히 이제 10월, 11월 때 제일 많이 빠지고. 이게 약간 사람도 미미하지만 약간의 털갈이를 하는 게 아닌가. 조금 있구나. 털갈이. 저는 느껴요. 확실히 그걸.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가을에? 네. 가을 그런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그렇죠. 저는 원래도 머리가 길고 숱이 많아가지고 진짜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머리 한 번 감으면 밑에. 수제 구멍에. 네. 구멍에. 한 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배로. 환절기 때. 그런데 그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환절기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유심히 좀 보고 그 이후에도 혹시 그런지도 좀 보긴 봐야 돼요. 그럼 아까 10월, 11월 말고 그 다음에 많이 빠지는 어떤 계절적인 건 그 다음이 이제 봄, 요 때인 것 같아요. 조심해야겠다. 약간 일종의 약간 털갈이처럼 그런 실제로 좀 몸이 반응하는 게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린 동물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을 할 차례인데 우리 상클이 여러분들께서 주신 댓글이 워낙 많아서 같이 섞어서 해볼게요. 우선 IIIII님께서 여성형 탈모가 진행된 지 5년 정도 지났는데요.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방치하다 늦게 시작한 게 후회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형 탈모는 원인이 딱 밝혀져 있지 않아서 남성형 탈모처럼 확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는 약물이 없기는 해요. 없기는 한데 요즘에 이제 조금씩 실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약들이 있어요. 미녹시디 아까 바르는 미녹시디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먹는 약으로 처방하시는 원장님들이 들고 있고 그게 어떤 위험성과 칠과 득을 이렇게 봤을 때 적절한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원장님들 사이에서. 먹으면 그걸로 치료하시면 드라마틱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병원에 한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미녹시디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천둥이 님께서 탈모 처방받은 경구용 미녹시디를 저녁에 먹고 있고 아침에 혈압약 발사르탄을 먹고 계시대요. 6개월간 먹다가 이 미녹시디를 갑자기 끊게 되면 위험하지는 않은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미녹시디를 같은 경우에 혈압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미녹시디를 원래 혈압 강화제였어요. 혈압약이에요. 그래요? 혈압약인데 보통 약을 먹다가 갑자기 뚝 끊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들은 저희가 서서히 테이퍼링한다고 그러거든요. 점점 줄이는 식으로 끊는데 미녹시디를 워낙 혈압 낮추는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약이라서 혈압약계에서는 좀 퇴출됐어요. 퇴출되는 약이고 테이퍼링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그냥 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녹시디를 드시다가 끊으면 미녹시디로 인해서 잡고 있던 모발들이 아마 한 4, 5개월, 5, 6개월 후부터 쫙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한꺼번에요? 한꺼번에 빠져요. 약을 끊으면 한 5, 6개월 후에 되게 빠른 속도로 빠지는 걸 경험들 하세요. 그럼 약을 한 번 드신 분들은 평생 드셔야 돼요? 이제 뭐 내가 머리가 빠져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나이가 되시면 보통은 80살까지 드시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보통 65세 넘어오시면 이제 내 나이에 살짝 이렇게 넘기고 생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또 여성 탈모 얘기를 하다가 이 염김님께서 여성 탈모 중에 맥주 혐오가 효과가 있다던데 탄으로 되어있는 걸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여성 약 중에서는 뭘 먹으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참 그 여성형 탈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뭔가 하나가 없으니까 많은 거예요. 치료가 뭔가 확실한 게 하나 있으면 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오틴도 일종의 탈모 관련된 영양제 중에 하나거든요. 비오틴 같은 경우에. 사실 비타민 B4가 탈모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비오틴. 비오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미녹시디리나 이런 것처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는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하은행커 준비된 질문. 그렇죠. 너무 많은데 이거 약 관련해서 질문 주신 거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질문으로. 아이스브레이커스님께서 경구약 중에 피나스테라드와 두타스테라이드가 있는데 보기에는 두타가 1형, 2형 효소 모두 억제해서 좋아 보이는데 두타가 약 효능 중엔 더 좋은 건가요? 아님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따져서 먹어야 하나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놈, DHT. DHT라는 남성 호르몬의 농도를 낮추는 약물이 종류가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양쪽이 있는데 양대산맥이 있는데 사실 이쪽이 피나스테리드가 좀 더 오래됐고 안정성도 조금 더 입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이제 이쪽 두타스테리드도 벌써 나온 지 20년이 넘었고 이 정도면 안정성도 많이 어떤 입증이 되어 있는 약물이거든요. 확실히 이쪽이 두타스테리드가 조금 더 강력해요. 강력하고 그만큼 부장력이 조금 더 있는 느낌이긴 해요. 심하진 않지만 약간 더 있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피나스테리드를 처방을 하는데 그걸로 잘 안 들을 때 이쪽으로 두타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아니면 젊은데 탈모가 심하면 무조건 이거 두타스테리드로 시작을 하는데 그건 원장님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이게 성분 이름인 거죠? 그렇죠. 이건 성분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유튜브 방송이라서 이거 상품명으로 말씀하셨나요? 이게 가장 흔한 게 이제 피나스테리드가 가장 흔한 게 프로페시아. 그렇죠. 프로페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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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도 프로페시아나 아부다트 먹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남성 호르몬을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성이 만지거나 접촉하거나 하면 여성의 몸이 안 좋을 수 있다. 특히 임신을 준비하는, 아이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네. 그게 혹시 맞는 건가요? 그런 질문은 안 그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 맞아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게 여자의 임산부의 몸에 들어갔을 때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기 어떤 형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하신 분들이 먹거나 만지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야, 이게 뭐 야, 이 여자가 만져도 안 되는 약을 이걸 아빠가 먹어도 될까?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아빠가 먹는 거는 아빠가 먹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셔도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는 게 이제 감기약 정도로 감기약 정도로 밝혀져 있는 약물입니다. 아, 산모는 조심해야 하는 거지만 아빠가 조심할 필요는 없다. 저는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약을 왜 안 드셨어요? 이렇게 빠질 때까지 왜 그냥 드셨어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집에 딸이 있어서 혹시라도 아니, 차에다 두고 드시거나 사무실에 갖다 놓고 드시거나 하시면 되지 그거를 아이고 안타깝죠. 다 빠져서 오시면 그러면 임신하지 않은 여성한테는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뭐 가임기의 여성들은 사실 언제 임신할지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가임기가 지나신 여성분들한테는 이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그리고 아까 그 모발 이식 말고 문신이 하나 있었잖아요. 아, 두피 문신이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피 문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이 탈모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까만 머리카락 사이에 하얀 두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얀 두피를 좀 안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거기 두피에다가 작은 점을 찍어요. 작은 점을 찍으면 되게 가까이서 봐도 제가 봐도 이게 점이야? 모발이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저 뒤에 사진이 혹시 문신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이거 엄청 놀랬네, 홍보건으로 많이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구중엽 씨가 삭발을 한 상태로 많이 하잖아요. 그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랑 다른 어떤 용도로 쓴 거죠.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수리 쪽 밀도가 좀 떨어졌을 때 밀도 보강용으로 말씀드린 거고 완전히 두피 문신하시는 분들 보면 완전히 삭발을 하죠. 맞아요. 꽉 채우셨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내가 원래 머리카락이 있는데 삭발한 것처럼 그런 스타일로 만들고 다니시는 그거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유행이에요. 그런데 문신도 인체에 좀 안 좋지는 않은지 주의할 점은 뭔지 궁금해요. 두피 문신 두피 문신 자체가 신체에 미치거나 탈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건 미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두피 문신하신 분들 중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두피 문신 하셨다가 이렇게 구진협 씨처럼 밀고 이렇게 오셨다가 다시 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은 머리 밀고 그런 스타일을 하고 다닐 수 있는 직업 자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완전히 자영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쉽지가 않아서 초반에는 좀 다니시다가 위에 선배들이 야, 너 뭐 왜 그러냐 이런 얘기 듣고 다시 심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신중히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구진협 씨처럼 이렇게 하고 오시면 이마를 되게 좁게 잡아서 오시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모발이식 할 때 그걸 다 커버해야 되는데 트윗머리는 또 그만큼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모발이식으로 커버가 다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좀 여유 있게 잡고 여유 있게 잡거나 아니면 이제 라인을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러니까 모발이식 쪽도 생각해보고 이쪽 두피 문신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피 문신 샵이 모발이식 병원과 가까이도 있으면 좋겠네요. 병원에서도 하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해요? 네, 병원에서도 해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병원이 아닌 데서 하면 의료행위에 문신은 그렇죠.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하얀 수염이랑 새치 얘기해주신 분이 두 분 계세요. 탈모가 있는데 새치 뽑아도 되는지 하얀 수염 같은 거 뽑아도 되는지 궁금하시대요. 세치 정도 몇 개 안 되면 저 같은 거 뽑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 다 재산이거든요. 그거라도 있어야죠. 재산이. 이게 뭐냐면요. 턱수염도 계속 뽑다 보면 이게 이제 안 나는 타이밍이 와요. 여기 모낭들이 몇 천번, 몇만 번을 만들 수 있지는 않거든요. 계속 뽑으면 계속 거기가 잘 안 나는데 탈모가 심하신 분들은 정말 뒷머리로 이식을 하다가 부족해서 턱수염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턱수염이 원래 많으셨었는데 제모하거나 이런 분들 보면 아깝다. 너무 재산이 날아간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쪽이 너무 신머리가 너무 많으면 조금 아껴두시고 그거는 면도 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균형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지막까지도 많이 유튜브에서 질문 올려주시고 계신데 오늘 질문 진짜 많이 나와요.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원장님 바쁘시겠지만 나중에 한 번 또 나와주시면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저희가 세 가지씩 준비한 질문도 겹치는 것도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탈모에 관한 모든 것 오늘 백현욱 원장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본방송 상클 2교시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상클 2교시는 매주 월수금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희가 오늘도 하면 상클하세요 하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풍성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러면 오늘도 상클하세요 풍성 이거 좋습니다. 자 오늘도 죄송합니다. 주말도 풍성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상클하세요 풍성 풍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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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